주인과 대결 후에 소원전 전진하여 황성가는 길이 대촌 속에서 방아를 지을게 여자가 말을 한다 여보 당신도 황성가오? 네 나 황성가는 사람이오 그 황성가는 봉사들 폭만하니 요새 요새 봉사 많이 가지 그런지 참 요건은 이상한데지 있어 무슨 일이에요? 아 부민들이 여기 방아찜도 소리를 나간단 말이였다 아유 그러면요 그거 풍색이 그런가? 네 여보 네 당신 황성 천천히 가고 우리 방아나 좀 찌고 가구려 아 나쁜 사람 보고 방아를 찌라니 뭐 하시나 좀 줄테면 지워주지 아 주자마다요 뭐 줄테야?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떡도 주고 다 줘요 아 그러면 점심에 더 맺지정아 방아 좀 찌워볼까? 좀 찌워주시오 아이유 아빤 아이유 어이유 할빤 아이유 어이유 아이유 아 spike strain 아이유 아이 물가 cannabis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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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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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